라떼주식 평일장 보시면서 매 순간 긴장하시고 대응 전략 세우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준비해놓은 좋은 멘토님들과 함께 미리 공부하고 함께하면서 미리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고금리 고물가에 뭐 주식 수장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 상황을 좀 이겨내기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투자하기에도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좋은 멘토님을 내 옆에 두고 잘 공부해서 내가 유동성 있게 좀 큰 돈을 볼 수 있는 이 주식시장을 재테크로 잘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하고 선별해서 최고의 멘토님들 1부 2부 두 분을 모셨고요. 1부는 끝났지만 여러분들 2부에서는 또 고우 투 더 퓨처 과거에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이런 시점일수록 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백강우 멘토님께서 함께 하실 예정이니깐요. 2부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부에도 라떼와 같은 종목 두 종목이나 무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꾸준하게 매주 좋은 수익률을 주고 계시고 또 하단에 참여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고 계시는 만큼 여러분도 1시간 동안만 무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 방법이 어려우시면 샵 3989번 샵 3989번 보내는 사람에 적으시고 내용에는 라떼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백강우 멘토님이 또 매주 출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강우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요. 사실 하락장은 아니죠. 하락장은 아닌데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에 메말랐습니다. 거래대금이 메말랐다고 표현하는 것은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이 그렇게 주도하는 섹터가 많이 없는 시장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하락장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답답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이야기 솔직하고 담백하게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주의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로 날 수 있는 에코프로 BM도 있고요. 한국전력도 있고요. 엉덩이 무거운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한 종목들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섹터별 장세에서 또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한 두 개 정도는 가져가면서 좀 수익을 단타적으로 일주일, 이 주 안에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몇 년간 또 섹터별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또 다음 주장 또 오를 만한 섹터로 조금 정리를 내용해서 취약해서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황에 대한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번 주, 즉 금요일 날 마감했을 때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전선주들, 그 다음에 또 구리 관련 주 이렇게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저는 이거 통칭해서 그냥 전력설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설비를 제가 좀 집중하자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톡방에서도 얘기 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방송에 나왔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재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특정 종목군을 봤을 때 영속성이 있냐, 즉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전력설비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 일단 배경을 봐야겠죠? 배경을 봐야겠는데 뭐 제목에 다 있습니다. AI가 쏘아올린 전력위기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죠? 만약에 몰르면 반성하셔야 돼요. 주식하시면 안 돼요. 적금하셔야 됩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생성형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여러분 간단히 표현하게 되면 IT 장비를 관리하는 곳이라고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컴퓨팅을 다 떠나서 온도 유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전력 피로가 엄청난 양인데요. 일례로 굳이 표현하게 되면 수십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거의 동일하다. 그만큼 전기벙락 하마다 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뭐 챗GTP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합니다. 챗GPT를 활용하려면 기존의 인터넷 검색보다는 최대 30배 높은 전력이 필요하다. 고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나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기 사용량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지금 집중이 돼 있다. 이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거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위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AI 기능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축하는 데에만 수십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AI의 대표적인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잭슨항, 엔비디아 CEO는 모든 컴퓨팅 생성의 AI를 전환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지원하는 데는 약 천문학적인 1조 달러의 규모의 데이터 센터 개발이 필요하다.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또 공부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만. 아,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지금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 설비가 이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된 문제점이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제가 사실 어제도 이야기 드리고 거의 매일 이야기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거는 재료예요. 재료. 우리가 사실 뭐 여러분 대통령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구글, CEO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일개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일개 개인 투자자들은 굳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지 않아도 돼요. 굳이 파고들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AI 전력 설비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전력 설비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서도 대한전선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대한전선 이야기를 왜 제가 많이 드리고 있냐면 일단 사실 기업 이름에서 나오게 됩니다. 케이블 산업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전선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력 설비 지금 제가 집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를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밀도가 4에서 6kW가 소모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 기존의 전력 밀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려 5배에서 10배 가까운 20에서 40kW가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기존의 전력 사용량 있잖아요. 전선의 밀도를 봤을 때 지금의 데이터 센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 그리고 기존의 교체에 대한 사업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 사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현재 AI 수에 대응하는 전력 공급은 현재 대비해서 10배 이상에서 많으면 30배 이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얘기 들어볼까요? 서비전력이 클수록 전선 두께도 변화하게 된다.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전선은 올해 미국에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이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을 하고 있고 역대급 수주가 기대가 된다. 상승 모멘텀이 또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 송전 전력망 설치된 지는 이미 40년을 넘었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한 것이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전선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대한전선 오픈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유했던 종목이랑 굉장히 관심 있게 저도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행보 구간이 굉장히 길었던 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보 구간이 길다 보니 그냥 수익도 안 나고 그냥 매도해버려야겠다 하면서 한 2, 3년 전에 매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지금 현재 호재들이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자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에만 우리 백강훈 멘토님 만나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난 이후에도 우리 멘토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의 방법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샵 3989번으로 샵 3989번으로 보내는 사람에 적으시고 라떼만 보내주셔도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라떼 주식 부드러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딱 1시 50분까지만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 안에만 선착순으로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대한전선으로 오픈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호재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기술적 분석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주실까요? 네. 사실 재료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바로 좀 얘기 드려볼까요? 대한전선의 주봉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월봉이나 주봉은 여러분들 꼭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이 기업의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현재 어떤 위치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 현재 13,8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넓게 봤을 때 말이죠.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저점 구간이다. 바닥 구간인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21년도 급등이 나왔을 당시에 그 출발점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시면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 제가 항상 기술적 강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집중하는 편인데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분들 수급 있잖아요. 수급.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올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21년도 이때 매수를 많이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방향성에 대해서 제공하는 특정 수급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좀 이건 재미있는 얘기해 드려볼까요? 수급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 팔은 거 같죠? 여기서 매도 다 한 거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수급은 다 팔지 않아요. 소량은 남겨놔요. 왜? 왜 남겨놓을까요? 왜? 왜 소량을 남겨놓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왜 다 팔지 않고 왜 소량을 남겨놓을까요? 설마하니 대한전선 기업에 같이 투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재료가 돌고 돌아요. 돌고 돕니다. 2년 주기 혹은 3년 주기 1년 주기로든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 번 상승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낮은 평단가에 물량을 남겨놓습니다. 왜 낮은 평단가에 물량을 남겨놔요? 그 가격은 자기의 평단가니까 만약에 자기 평단가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고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그리고 자기 평단 아래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슬픈 현실을 이야기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점에 물량이 되는 사람들이고 고점에서 물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좀 슬픈 현실을 이야기 드렸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고점에 그만 사시라고요.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게요. 재밌잖아요. 왜 하필 그렇게 주가가 주구장차가 올라가던 주가가 지속적으로 2년 넘게 하락하다가 왜 하필 이 만원이라는 가격들을 지키고 계속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처음에 21년도에 강력하게 상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거래량을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거래량 거래량을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 매집한 기간이 23년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니까 몇 개월 안 되니까 상승폭도 상승폭도 작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준비한 기간을 따져볼까요? 22년도부터 준비했어요. 22년도부터 22년도부터 준비했다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준비한 겁니다.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계속 준비한 겁니다. 현재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선입견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입견. 여러분들은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주식을 대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선입견 깨고 본질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년 가까이 준비한 주식입니다. 2년 가까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그 출발점에 초입점이 있어요. 초입점.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었죠.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높은 가격입니까? 저렴한 가격입니까?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증권사 검색순위 보게 되면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계속 상위권이 유지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력설비가 지금 낮은 가격대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지금 다음 주에 언제 들어가지라고 노리고 있는 거라고요. 기회를. 그러면 1봉의 모습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 1봉은 또 따르죠. 굉장히 좀 많은 큰 폭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랜턴님 전날에 12%나 올랐네요. 고점은 아닐까요? 고점 아니에요. 1봉으로 보니까 크게 와닿는데요. 그렇죠. 1봉으로 보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상승폭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1봉으로 봤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이 금요일 날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이 상승하는 폭을 보고 어? 이제 고점이다.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전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쌍봉의 형태구나. 그러면 곧 하락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매도가 만약에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런 꽉 찬 양봉의 형태가 아니라 뼈만 남은 양봉의 형태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왜 그러냐면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세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혹은 유튜브로 그냥 쉽게 시청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생 좀 낼게요. 저 풍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TV 보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빨개지도록 지금 클로즈업 하시잖아요. 저랑 눈 마주시잖아요. 대부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피곤해 보이시죠. 피곤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보다 많이 한다고. 여러분 쉽게 보는 거 저는 엄청나게 공부하면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왜 꽉 찬 양봉으로 됐냐. 결국엔 이 모든 매도 물량을 다 받아 먹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의 기본적인 상승 원리가 뭐예요? 매수세가 모이면 상승한다. 하락하는 원리는 뭐예요? 매도세가 모이면 하락한다예요. 그러면 단순한 논리로 따졌을 때 왜 이 많은 매물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이 많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꽉 찬 양봉으로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볍게 툭툭 던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 양봉의 형태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고점인가요? 고점이에요? 아니지. 고점 아니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모습을 보시잖아요. 아 강력하게 상승을 했구나라고 보시잖아요.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 들어볼게요. 역발상으로 제가 얘기 들어볼게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지 말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기로 이동됐다고 보세요. 여기로.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여기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바닷고에서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터졌다. 이거 보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할 거예요? 바닷고에서 대량의 양봉이 터졌으니까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셋된 거 리셋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데 리셋됐다고요. 리셋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라고 악성 메울 때 다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그럼 앞으로 상승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아니 이게 여기라고 생각하면 바닷이라고 생각해보시라니까요. 바닷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기술적 공부하시고 차트 공부하실 때 인터넷 검색하시고 그다음에 뭐 누구 특정 강사 강의 들으시고 마치 정형화된 것처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백날 첫날 그렇게 해보셔야 여러분들 계좌 안 나아져요. 공부하시라고요. 공부. 어떻게 공부해요? 직접 부딪히고 깨져보세요. 자꾸 남의 말 믿지 말고. 직접 부딪히고 깨우친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고. 이건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어지럽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 들어볼게요. 분명한 전동성이 커 보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고점에서 박스 꺼내 형태를 그리고 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 다시 들어보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원래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누군가는 엄청난 거래 대금감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시 한 번 장대 양봉이 쓰면서 대부분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홀딩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슈를 받을 거라는 생각에 더 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또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가 빼버리죠. 정말 제가 방송이라 비속을 못쓰는데 정말 난리 브루스를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은봉으로 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절반 정도는 어떻게 돼요? 손절하게 됩니다. 손절. 이런 급락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다시 얘기해 드려볼게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물량은 10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횡보합니다. 횡보. 횡보하잖아요. 횡보. 횡보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매도할까요? 아니, 매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올라가겠지. 막연하게. 웬만한 마이너스로는 견뎌요. 근데 여기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저점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크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홀딩하는 이 100이라는 물량이 대부분 홀딩하는 상황이라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며칠째 며칠째 2주일 가까이 횡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기다린 시간이 너무나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던지게 된다고요. 매도 물량을. 그리고 지금 모습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통은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상승했다가 쭉 빠지게 되는 피르침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왜? 왜 피르침 모양이 나올까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도세가 많으면 주가는 내려간다. 그 원리로 따졌을 때는 이 많은 물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매도세로 인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형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뼈만 남은 피르침이 나와야 된다고요. 뼈만 남은 피르침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거나 이 종목이 끝났다면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뼈만 남은 피르침이 없어요. 뼈만 남은 피르침이 없고 오히려 꽉 찬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왜? 왜 뼈만 남지 않고 이 매도세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왜 양봉의 형태를 띄는 걸까요?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매도세를 모두 물량을 받아버린 특정 수급이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급해요. 급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하고 하락하고 나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승과 하락의 파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파동을 무시한 채 꽉 찬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매물대 물량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대한전선 있잖아요. 다음 주에도 상승이 빠르게 나올 거라고 매우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간단합니다. 이슈가 살아 있고요. 그리고 차트는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뭔가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간단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AI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설비 원자재 관련주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지난주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이번 주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저는 이 전력설비주야말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제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제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현재 일봉을 봤을 때 높은 자리인가요? 여러분 높은 자리예요? 지금 TV나 유튜브 편하게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인가요? 제 모든 설명을 듣고 나니까 높은 자리 아니죠? 그럼 어떤 자리예요? 어떤 자리예요? 눌림목이 조금이라도 오면 진입해야지 하는 자리입니다. 이거 이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 말을 듣고 공감하시는 분이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식 접수하지 마시고 그냥 적금들로 가서 은행에 그렇게 하시면 어차피 손실보실 거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헛소리하냐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증권사 실시간 검색 수지를 보세요. 지금 전선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거 못 깨우고 또 혼자 딴 생각에 빠져서 시장하고 반대되는 길 가시잖아요. 그럼 손실보신다니까요. 그렇다면 맨톤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 최근 종목들이 좀 오르긴 했거든요. 특히나 LS 일레트릭은 좀 많이 올라서 고점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대한전선 차트를 보니까 좀 일진전기? 이 차트와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비슷한 차트의 모양새가 보이는데 굳이 우리 대한전선을 딱 선택해 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전선하고 비슷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원전선도 있을 수 있고 대원전선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지금 토요일날 1시 30분에 하는 방송이잖아요. 오늘 시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제 옆에 없잖아요. 아침 8시 반부터 제 옆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저도 지금 방송 얘기하는 거는 예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미래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알 수 없는 미래에서 대비해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드려야 돼요. 아니 명색이 제가 멘토이자 전문가인데 TV방송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종목군 줘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쉽고 안정적으로 수익 볼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물론 거기 LS 일렉트릭이 될 수도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종목군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익 볼 확률이 높은 전력 설비를 저는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전선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굳이 표현하면 대한전선은 시장에서 3등주죠. 3등주예요. 굳이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어? 왜 1등주 공개 안 하세요? 아니 1등주 공개하면 뭐 매매할 자신 있으세요? 손실 보실 건데?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이 호락호락하여 보고 뭐 만만해 보이시잖아요. 천만에요. 제가 지금 주식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시장 처음이에요. 저도 어렵다니까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0조도 안 돼. 우리 거래대금은 10조도 안 된다니까 이런 메말라 붙은 시장에서 어떻게 이기려고 해요? 지식도 없으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자꾸만 제 앞에서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가치투자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시장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진입해야 되냐 이것만 보시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전선 시원하게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전력을 오픈 안 해주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평일에 대한 실시간 전략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좀 잔소리를 들으셨으면 이제는 나의 고착된 잘못된 습관들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백강훈 멘토님께서 항상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하단의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스윗하게 전략들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님 나으리님 인증샷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반겨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입장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저희 프로그램 라떼 주식이 아닌 라떼 딱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라떼와 같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부에서 전력 설비에 관련된 대한전송 오픈해 주셨고요. 잠시 돌아와서 또 핫한 섹터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떼 주식입니다. 금요일 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양식장 상승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시장을 떠나서 일단 종목별로 좀 웃고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다채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따라서 좋게 잘 갈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좋은 멘토가 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보다도 내가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도 어느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러한 것들 라떼 주식에서 아예 그냥 시원하게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평일에 장중에 그냥 시왕 브리핑하는 방송이 아닌 실질적인 전략, 실질적인 애정이 담긴 잔소리를 하는 라떼 주식을 보시는 게 어떨까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제 2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백강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단의 방법 빠르게 이용하셔서 지금 많은 분도 인증샷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들어오시면 평일에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라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전선이 시원하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로 준비하셨을까 궁금한데요. 어떤 핫한 이슈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저출산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왜 맨날 화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면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많이 뵈면서 똑같이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선입견이 갇혀있다고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국내 시장 있잖아요. 비상식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식적인 분들이잖아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식적인 시장에서는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식 찾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비상식적인 시장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만 이 비상식적인 시장에서 상식 찾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손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요. 갑자기 저출산 관련주 얘기하셔서 어? 왜 갑자기 저출산 관련주 얘기하지? 얘기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간단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란 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이거 더 내려갔죠? 0.68명인가? 더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사실은 우리나라 저출산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하시나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꿈비라는 종목 아시나요? 네. 꿈비라는 종목. 꿈비가 여러분들 저출산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꿈비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공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했어요? 상시 찾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어? 지금 전력 설비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왜 생뚱맞게 저출산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꿈비라는 종목이 최근에 지속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가 실제로 지속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 관련주이기도 한 꿈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저출산 정책주들도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공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저출산 관련주들 뭐가 있을까요? 아가방 컴퍼니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출판사가 있을 것 같고요. 꿈비라는 종목이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저출산 정책주 얘기할 때 전통적인 대장주는 뭐였어요? 전통적인 대장주는 아가방 컴퍼니였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전통적인 대장주.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패턴이 바뀐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장주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꿈비로. 꿈비로 바뀌었어요. 이건 왜 바뀌었어요? 왜? 왜 바뀌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시장이 알겠죠. 시장이 꿈비 먼저 움직였으면 꿈비가 이제 대장이에요. 그냥 묻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아, 지금 아가방 컴퍼니보다 꿈비가 먼저 움직이고 있으니까 꿈비가 대장주나 그게 다예요. 왜 꿈비가 대장주로 움직였지? 지금 꿈비 실적이 뭐 엄청나게 어닝서프라제가 기대되나? 아니, 뭔가 새로운 이슈가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꿈비가 움직였구나. 아, 지금 모든 저출산 정책주도 움직이지 않는데 꿈비가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크니까 대장주가 꿈비로 바뀌었고 그럼 곧 2등주, 3등주는 움직였구나. 2등주는 뭐예요? 1등주에서 밀려난 아가방 컴퍼니. 그래서 공개하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그 이유가 다라고요? 네, 그 이유가 다예요. 우리 시장은 비상식적인 시장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답니다.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 집 집중할 때예요. 이게 끝이라고요. 저출산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저출산 중에서도 꿈비가 대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등주, 3등주도 곧 움직이겠구나. 이게 다라고요. 여기서 이제 또 머물러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기술적 분석에 집중할 때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다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아가방 컴퍼니의 월봉상의 모습입니다. 월봉상의 모습인데 제가 항상 역사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역사를 봤을 때 아가방 컴퍼니는 어떤 자리인가요?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어떤 자리예요? 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 처음 초입의 자리를 볼게요.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던 초입의 자리 부근입니다. 부근이잖아요. 그럼 어떤 자리예요? 높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예요?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아, 지금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는 낮은 자리이구나. 진입을 고려해봐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게 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집봉을 찾아보세요. 항상 제가 문제를 내드리고 확인을 해드리는데요. 매집봉 굉장히 전통적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월봉으로 찾아봐도 매집봉이 보이게 되죠. 언제부터예요? 2019년도부터 매집을 한다.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져 있는 게 보이시고 최근에 터진 거래량이 앞선 3개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엄청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매집봉이란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멘토님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의 수급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년에 가까운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엄청난 물량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무려 4년 동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초입에 하나 알려드렸죠. 초반에 방송 초반에 어떻게 얘기 드렸어요? 특정 수급은 물량을 남겨놓는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물량을 남겨놓는 거 이거 또 쉽게 우수 개수로 넘어가시는 분인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급이라면 이 상승폭에서 안 팔 거예요? 안 팔아요? 팔잖아요. 매도하고 일부 물량 남겨놓고 매도하고 일부 물량 남겨놓는 겁니다. 왜 남겨놔요? 계속 수익을 봐야 되니까 저출산 이슈 나올 때마다 유아나 소아용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니까 그때마다 이용해 먹으려고 물량을 남겨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매집이라는 거는 그 특정 기간 동안에 물량을 모은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특정 기간 동안 물량을 바닷건에서 계속 갖고 있다가 매도하고 다시 바닷건에서 갖고 있다가 매도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다시 물량을 모으는 기간이 되겠죠. 왜냐? 왜냐? 너무 놀랍고 재밌게도 너무 놀랍고 재밌게도 지금 아가방 컴퍼니가 지키는 주가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2,500원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2,500원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해 드렸던 특정 수급의 평당가는 2,500원에서 3,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2,500원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초입이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수급이 갖고 있는 평당가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올려버리고 반짝 올려버리고 그때마다 반짝 올려버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현상을 봤을 때는 4,500원이 여러분들이 봤을 땐 높아 보이지만 만약에 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장기 투자하고 싶습니다. 실적 따지지 말고요. 같이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투자할 거면 미국 시장 가세요. 미국 시장 가시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을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아가방 컴퍼니 실적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기술적 분석 때문에 같이 투자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들어가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들어가요? 차트에 자세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 들어가요? 이제부터 서서히 들어갈 타이밍이라고요. 서서히 서서히 들어간다고. 물량을 모아가고 수익 실현하는 거라고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봉의 모습인데 이 뒷얘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현재의 모습만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박스권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박스권이요. 보이세요? 박스권. 2021년도부터 이 뒷얘기는 잊으세요.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박스권은 약 7,500원부터 그 다음에 뭐 3,000원까지의 박스권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무려 2년 동안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현재의 모습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스권의 형태에서 지금 바닥 구간에 돌입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의심하라고 했던 부분 상승의 초입점 즉 강력하게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던 가격대 이게 4,000원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4,500원은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해봐도 좋은 자리다 라고 나오는 거겠죠. 다만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물량을 예를 들어서 저렴한 가격은 4,000원 가격대는 맞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상승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상승 나올지는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어디를 보라고요? 꿈비가 움직였다니까요. 꿈비가 꿈비가 움직였다고요. 저출산 대장주가 바뀌면서 꿈비가 움직였으니까 2등주하고 3등주도 키높이처럼 맞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때 하나의 섹터에서 단 하나의 종목이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의 섹터에서 여러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 2등주하고 3등주도 따라서 올라가는 게 현재 시장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꿈비가 올라갔으니 아가방 컴퍼니 혹은 삼성 출판사가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확률을 보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현재 모습을 봤을 때 바닥 구간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해도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겠구나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달리 들리시죠? 왜 제가 저출산을 공개했고 왜 제가 꿈비를 대장주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현재 아가방 컴퍼니의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조금 더 볼까요? 일봉의 모습입니다. 무섭죠? 일봉은 많이 내려왔네요. 네. 굉장히 무섭죠. 강력하게 상승한 건 너무 좋은데 이때 상한가를 갔어요. 심지어 강력하게 상승한 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지속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이 화면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볼 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비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사실은 보통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보통 상승하게 되면 상한가를 만들고 난 뒤에 정상적인 움직임이 뭐냐면 상승 그 다음에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박스권의 형태로 내려와야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아가방 컴퍼니의 모습을 봤을 때 비정상적이죠? 왜 쉼 없이 정말 쉼 없이 흘러들이니까 정말 쉼 없이 흘러내리니까 정말 쉼 없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쉼 없이 흘러내릴까요? 여러분들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니요. 애석하게도 특정 큰 수급이 이 하락하는 거를 유도했다. 큰 물을 유도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응 전략 바로 공개할게요. 대응 전략은 4,400원 그 다음에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있는데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장 초반에 저하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입장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일단은 현재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꼼비가 움직였던 만큼 그 다음 주자로 올라올 수 있는 두 번째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고요. 굉장히 저출산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재료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져 있는데 최근에 좀 하락세를 나타냈던 만큼 좀 크게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첫 번째 종목 대한전선과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백강호 멘토님의 도움을 평일에도 받고 싶다. 자, 라떼 주시 아쉽게도 시간이 짧네요. 2부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단의 방법이나 문자 샵 3989번으로 라떼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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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